자 이번을 모실 번은 우리 김정선님입니다. 우리 김정선님의 빈무리아 출발합니다. 아무리 이 마음이 아프다 해도 눈물만은 안 보일 거야 밤 비워놓은 길목에서 갈 건 몰라 헤매여도 마음으로 울멍일 거야 두 눈에 외쳐있는 이술은 빈무리아 빈무리아 내가 싫어하는 사랑 무슨 의련이기에 한 눈물은 왜 울려 내 마음이 아프다 해도 눈물은 왜 울려 사람을 사랑했어도 잊으라면 잊어줄 거야 밤 비워놓은 길목에서 갈 건 몰라 헤매여도 가슴으로 울멍일 거야 두 눈에 고여있는 이술은 빈무리아 빈무리아 내가 싫어하는 사랑 무슨 사연이기에 한 눈물은 왜 울려 네, 큰 박수 주세요.